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크리에이터 눈쟁이입니다. 최근 코아님의 지목을 받아서 이번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국내 최초로 루그린병 전문 요양병원이 건립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뜻깊은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게 저를 지목해주신 유튜브 크리에이터 코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제가 지목할 분들은요. 오버워치 프로게이머로 활력 중이신 안산저격수님 그리고 오버시스템 사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할진 모르겠지만 브라이언 크르자니크 인텔 CEO님을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도전으로 루게릭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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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